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의 원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번호 필드에 대해서 크게 좀 조절할게요. 번호 필드에 대해서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필드 선택한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요. 인덱스 그 다음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으면 중복 불가능 선택하셔야겠죠. 다음 두 번째 원생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두 자리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0 입력하시고요. 빼기 BBA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문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크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 L, L 세 번 넣어주셔야 되겠죠. 영문자 세 자리 형태로 필수니까 0과 L자 입력 마스크 기호를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빼기 하이픈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두 가지 값만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세요.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Yes, No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점수 필드를 선택하셔서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셔서 0부터 100가지의 숫자만 입력되도록 크거나 같다 0 그리고 엔드 작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0부터 100가지 제한을 두시고요. 이름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공백 문자가 입력되지 않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그 다음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함수를 이용하는데 I, N, S, T, R 이라고 입력하시면요. 한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 안에 있는 첫 번째 경우의 위치를 지정하는 형식을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 여시고요. 이름이라는 필드에 가서 그 다음 스트링 문자는 공백 처리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공백이 없게 공백 문자가 입력되지 않게 땀 공백이 시작하는 위치가 없으면 되죠. 그래서 값이 0과 같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백이 입력되지 않게 하려면 함수 이용하셔서요. 이름 필드에 가서 공백이 시작하는 위치가 0이다. 그럼 공백이 없다라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네,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규칙도 이용하셨기 때문에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름 필드에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에 대해서 새 설정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생 테이블에 가서요. 이름 필드에 공백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다 하나 띄워 볼까요? 네, 이렇게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입력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 클릭하신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원 테이블과 그 다음에 원생 테이블과 학원 원생 학부모 테이블 세 개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세 개 다 가져오시고요. 첫 번째 학원 테이블의 원생 코드는 원생 테이블의 원생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원생 테이블의 원생 코드 필드를 선택하셔서 학원 테이블의 원생 코드에 드래그 하십니다. 두 테이블 간의 필드 관계 설정은 두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를 참조하고 있는 값이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는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 누르십니다. 다음 두 번째 학원 테이블의 FM 코드는 학원 테이블을 가운데 갖다 놓을게요. 학원 테이블의 FM 코드는 학부모 테이블의 FM 코드를 참조한다. 학부모 테이블의 FM 코드를 선택하셔서 학원 테이블의 FM 코드에 드래그 하시고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다. 관련 필드는 업데이트 하겠다. 삭제할 수 없으니까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눌러줍니다. 그 다음 저장하기 하시고요.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엑셀 파일에 발표의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 형식으로 가져오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찾아보기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료를 다운로드 해 놓으셨던 C 드라이브의 커말 1급의 데이터베이스의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 발표의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첫 행에 머리끌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필드 옵션에서는 다음 누르시고요. 또 하나 가족이 마법사 단계 중에서 엑셀스에서 제공하는 기본키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기본키 추가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을 발표해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되어 있으니까 마침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닫기 버튼 누르시면 엑셀 파일의 발표회 파일을 가져다가 발표회 테이블로 이렇게 가져와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포메 회원 관리 포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본문 구역에서요. 알맹이 로고 속성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알맹이 로고 이름 확인해 주시고요. 컨트롤에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넣어서 완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겠다. 형식 탭에 가셔서요. 그림에 가셔서 블롤 그림 점점점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요. A 언더바 로고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크기 조절 모드에 가셔서 한 방향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 단추 누르셔서 전체 확대 축소로 바꿔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기본 폼과 하이 폼의 연결 필드는 원생 코드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하이 폴드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기본 필드 연결에 점점점 클릭하셔서 원생 코드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이 폼을 선택하시고요. 하이 폼의 기본 보기는 형식 탭에 가셔서 연속 폼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이 폼에서 하이 폼에 탭이 정지하지 않도록 그러면 기타 탭에 가셔서요. 기타 탭에 가셔서 하이 폼에는 탭이 정지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탭 정지에서 아니요 버튼 눌러주시는데요. 잠시 하이 폼에 하이 폼 경계라인 선택하시고 기타 탭에 가셔서 탭 정지를 아니요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하이 폼의 폼 바닥글에 있는 폼 바닥글 아래쪽에 내리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수강 건수에 컨트롤에 미리 보기 그림처럼 전체 개수를 표시하시오. 숫자 다음에 건자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입력하시고 별표 가로 닫고 연결해서 건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와 건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 보기에 가셔서 개수가 표시가 되었나 그 다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이미지 들어가 있는지 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공 관리 폼에서 다시 한번 하공 관리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CNB 조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CNB 조회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환한 후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변경 하는데 콤보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바꾸시고요. 그 다음 다음 지시 사항대로 설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원생 테이블의 원생 코드와 이름 필드를 행 원본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CNB 조회를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오셔서 우리는 행 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에 가서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다음 학생 테이블에서 원생 코드와 그 다음 이름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추가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요. 해당 필드에 원생 코드가 저장된다. 두 개의 필드를 가져오지만 원생 코드 첫 번째 있는 필드가 저장된다. 바운드 열은 1로 해주시면 되고 형식 탭에 가셔서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2라고 넣으시고요. 열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이름에서 더블 클릭 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열 너비는 각각 2cm 라고 되어 있으니까 2cm 입력하시고 목록 너비에 오셔서 전체 4cm 가 되겠죠. 그 다음 목록 이해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예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이해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허용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복 가셔서 콤보 상자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클릭 하시고요. 학원 관리 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 지시 상황대로 CMD 닫기 명령 단추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출력 옆에 닫기 그림 이미지로 되어 있네요. 폼 디자인 도구에 명령 단추 선택 하시고요. 출력 옆에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폼 작업에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폼이 닫히도록 폼 닫기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이미지 그림 이고요. 그림은 정지 그림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 그림 사용하시고 그 다음 다음 그 다음 캡션에다가 캡션은 폼 닫기로 할 경지 그림을 사용하고요. 이름을 CMD 단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닫기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그리고 나서요. 크기 조절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속성 시트에 오셔 모두의 캡션에다가 여기에 폼 닫기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 왼쪽에 학원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학원 원생 코드 머리끌 구역에 원생 코드 머리끌 구역에 txt 코드 컨트롤 에는 여기에 원생 코드와 이름을 다음 지시 사항대로 표시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 표시하실 건데요. 원생 코드 가로 열고 이름 그 다음에 실제 이름은 넣어주시고 가로 닫혀져 표시가 되어 있네요. 는 입력 하시고요. 먼저 원생 코드 필드를 가져다가 표시를 하는데 연결해서 표시합니다. 큰 따운별 열고 가로 열고 이름이라고 띄어쓰기 좀 봐야 돼요.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우고 그리고 나서요. 큰 따운별 닫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M%를 이용해서 이름 필드를 가져다가 표시하시고요.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 이름 뒤에서 가로가 닫힙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원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원생 코드가 있습니다. 정렬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학원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생 코드 바닷글 구역은 원생 코드 바닷글 구역에 원생 코드별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출력 되도록 원생 코드 바닷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바꾸물 이용해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출력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 탭에 가셔서요. 형식 탭에 가셔서 구역 쿨을 페이지 바꾸물 구역 쿨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생 코드 바닷글 구역은 원생 코드별로 서로 다른 페이지 출력 되도록 페이지 바꾸물 구역 Q 다음 페이지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 하겠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원생 코드 바닷글 구역 에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 평균 을 선택하시고요. 원생 별 점수 평균 이 표시되도록 설정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언본 에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G 입력하시고 학원 입력하시는데 학원 필드에 점수 필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닷글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그림처럼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입니다. 컨트롤 원본 에다가요. 는 하시고요. 현재 입력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현재 페이지 구합니다. 다시 M% 이용하셔서요. 큰 다운 편 묶어서 현재 그 다음 한 칸 띄우신 다음에 슬래시네요. 다시 한번 한 칸 띄우시고 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칸 띄우신 다음에 큰 다운 별 닫으시고요. 그 다음 전체 페이지는 PAGS 라고 입력합니다. 중간중간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수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확인해 볼게요. 우리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요. 현재 표시되어 있는 내용 첫 번째 이름 원생 코드 머리글의 TXT 코드에 코드와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가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 각각 이렇게 페이지 바꾸를 통해서 따로따로 페이지 인쇄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가셔서 화면을 좀 내려 볼까요? 네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내용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현재 다섯 번째 페이지 38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학원 현황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 하셔서 CMD 출력 명령 단추를 선택한 다음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매크로 이름이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벤트에 가셔서요. 클릭 했을 때 언 클릭 에다가 작성 하시면 되고요. 원클릭 에다가 오른쪽에 어 점 점 점 작성기 매크로 작성기 이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성기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어 학원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열 거 보고서를 여시는 거 여시는 거 오픈리포트 선택하시고 보고서 이름은 학원 현황 선택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합니다. 그 다음 CMD 조회 컨트롤 에서 선택한 원생 코드 데이터로 열리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외열 조건문 원생 코드 필드와 같습니까? 원생 코드 필드와 같다. 현재 기출문제 선택한 폼에 모든 폼에서 학원 관리 폼에 가셔서요. 문제에 나와있는 CMB 조회와 같습니까?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CMB 조회만 나오시면요. 좀 써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폼즈 그 다음 느낌표 그 다음 학원 관리 느낌표 그 다음 CMB 조회라고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하시고요. 현재 학원 관리 관리 폼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시습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이름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서 정보를 검색하는 티처 검색 쿼리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원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수강 내역을 가지고 오름 차순 점수를 가지고 내림 차순 정렬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액세스 화면에 가셔서 우리 같이 한번 실습할까요?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학원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원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는데요. 첫 번째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원 테이블에 지금 이름이라는 필드가 보이지 않아요. 잠깐 학원 테이블을 더블 클릭 했더니 이름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필드는 티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처 필드를 가져와서 필드명을 이름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처 필드 더블 클릭 해서 필드에 추가하시고요. 앞쪽에다가 표시할 필드 이름을 이름이라고 수정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강 내역 필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점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그 다음 정렬부터 먼저 작업한다면 수강 내역을 가지고 오름 차순 점수를 가지고 내림 차순 조건에 와서 이름의 일부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 사용하실 거고요. 앞에 어떤 글자가 와도 검색하겠습니다. 별표 그 다음에 M%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검색하겠습니다. 작성한 다음 대가로 안에다가 표시할 문구를 입력합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그 다음 일단 작성하신 다음에 결과를 먼저 보시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에다가 여기에다가 연자를 한번 입력하시고 문제 나와있는 거와 입력했을 때 결과가 같은지 보기 위해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전체 레코드가 8개 레코드가 추출이 되고요. 김태연부터 김효연까지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 상태도 맞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요구한 커리 이름 티처 그 다음에 커리라고 검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첫 번째 커리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다음 지시 사항대로 나이 변경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생 테이블에 있는 생일 필드와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이용해서 현재 나이 필드 값을 현재 나이로 업데이트 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현재 나이 필드는 원생 테이블 나이 필드 다음에다가 현재 나이 필드를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추가한 후에 업데이트를 실행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테이블에서 원생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나이 필드 아래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필드 이름을 현재 나이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터 형식은 숫자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리를 작성하실 거니까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원생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나이 필드에다가 업데이트 현재 나이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는데 업데이트 할 내용은 나이를 구해서 표시를 할 겁니다. 잠시 실습을 하기 전에 데이트 디프에 대한 함수를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데이트 DIFF 함수는요. 첫 번째 단위를 입력하시고요. 단위는 아래쪽에 종류를 보시면 연도로 표시하고자 하실 때는 Y를 4번 입력하시고 분기, 월, 그 다음에 일 해당된 단위가 있습니다. 저희는 나이를 연도로 계산할 거니까 Y를 4번 입력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경과 기간을 지정한 단위로 표시합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요.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현재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 DATE DIFF 입력하시고 단위는 연도로 계산하실 거니까 Y를 4번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에 시작 날짜는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 그 다음 종료 날짜는 오늘 날짜에서 오늘 날짜는 데이터 함수를 이용하셔서 오늘 날짜 입력하시고요.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따로 업데이트할 때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 나이 필드를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값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일단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도구 클릭하셔 갖고 나이 변경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실행한 문제에서요. 업데이트를 실행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이 필드를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추간 후 업데이트를 실행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행을 클릭하셨을 때 총 15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예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원생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나이 필드 옆에 현재 나이에 데이터가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나이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를 수가 5위까지 점수를 조회하여 상위 점수 학생 테이블을 생성하는 학생 조회 커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커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요구한 테이블 학권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원생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시고 오른쪽 닫기를 클릭 합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 표시할 내용은 첫번째 이름 가져오실 거고요. 두번째 티처 가져올 겁니다. 세번째 수강 내역 가져오실 거고요. 네번째 점수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점수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 하셔 같고요.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쪽에 테이블을 표시한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 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 속성 시트의 상위 값에다가 우리는 상위 5위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5 라고 입력하시고 현재 작성하는 퀄리는요. 테이블을 생성하는 퀄리입니다. 테이블 만들기 클릭 하신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을 문제에서 상위 점수 학생 테이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점수 학생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하는 퀄리에 대해서는 다시 학생 조회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학생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신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학생 조회라는 퀄리를 더블 클릭 하시면 새로운 테이블 만들기 퀄리를 실행하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표시가 되고 예 한번 클릭하시면 여섯 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테이블에 상위 점수 학생 이라는 테이블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더블 클릭하셔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문제 내용 작성하신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부모 학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직업 수강 내역별 점수의 평균을 조회하는 직업별 수강 과목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데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 거니까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문제에서 학부모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에 학원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속성 시트도 닫을게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크로스텝을 미리 클릭하셔도 되구요. 필드를 배치하신 다음에 클릭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직업을 행머리글로 하겠습니다. 직업 선택하고 더블클릭 크로스텝에서 행머리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격 표시가 되어 있는 수강내역을 가지고 열머리글로 표시하겠습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문제에서 평균은 점수필드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수필드를 가지고 값을 표시할 건데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일단 실행하고 나서 좀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과를 잠깐 보시면 네 직업별 수강내역별 크로스텝 커리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샵샵샵이 표시가 된 거는 소수점 자릿수 때문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릿수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구요. 문제에서는 정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시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신 다음 점수필드에 대해서 형식을 표준을 선택하시고 소수이와 자릿수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0을 입력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네 이제 소수이와 자릿수 표시되지 않고 문제에서 제시된 거와 같이 전체 레코드 5개 그림부터 클레이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한 커리 저장 도구 클릭하셔서요. 직업별 수강 감옥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시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